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6교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녹화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은 누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2000년에 처음 미국주의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건 왜 상한가 제도가 없을까? 이건 왜 없을까? 저건 또 왜 없을까? 찾아야죠. 어쩔 수 없죠.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어쨌거나 이제 뭐 미국 교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찾아보기도 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렇게 뭐 10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남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보시면 거의 얼추 끝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목을 찾을 수 있고 투자하는데 대부분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까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홀로서의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여러분들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리딩방이니 전문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거 바탕으로 공부 좀 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종목을 좀 압축시킨 다음에 그 종목을 매매하면 똑같습니다. 수익률은 여러분들 어떤 뭐 이런 종목이 있어? 해서 뭐 클리어 준 종목도 있잖아요. 그걸로 돈 벌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쉽지 않더라. 제가 20년 동안 경험을 봤더니 이런 거예요. 가장 아주 무난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고런 종목 속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를 갖추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뭐냐면 투자의견 상향 투자의견 하향이죠. 투자의견 상향은 뭐냐? A라는 기업에 대해서 일회의로 해서 앞으로 투자의견은 중립해서 매수로 올리겠다. 그래서 목포시가를 기존에 얼마에서 얼마를 올리겠다. 업그레이드. 일회의로 해서 기존의 매수견에서 홀드로 내리겠다. 그러니까 보유죠. 내리겠다. 일회의로 해서 목포시가를 여기서 열로 내리겠다. 다운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것도 실적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실적을 기반한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실적처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글씨가 글씨가 아니니까 일단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죠. 승단 맨 위에 있는 거. 컨벡션 바이. 가장 하여간 이건 무조건 매수해야 되라고 하는 의견에 나오는 게 스트롱 바이 아니면 컨벡션 바이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바이. 똑같죠. 사라. 아웃퍼폼. 시장 수익률 상해. 오브레이트. 비중 확대. 바이. 아웃퍼폼. 오브레이트.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라 이거요. 사라. 사면 시장 수익률만큼 간다. 시장 수익률 상해만큼 간다. 시장 수익률 상해한다. 그 다음에 비중을 늘려라. 다 매수라는 의견. 다른 의견이거든요. 이외에 또 add도 있고 accumulate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투자 의견 시에는 이런 단어를 갖고 씁니다. 중립, neutral, hold, equal rate, 그 다음에 마켓 퍼폼. 중립, hold는 보유, equal rate은 비중, 그냥 비중 중립. 중립. 아까는 비중 확대였고. 비중 중립. 마켓 퍼폼. 시장 수익률 끝이죠. 시장 수익률만큼. 중립에 똑같은 거예요. 중립에 다른 말들이죠. 그래서 neutral, hold, equal rate, 마켓 퍼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 sell, underweight, underperform. 비중, 비중 축소, 시장 수익률, 하회, 매도. 딱 보면 다 하시겠죠. 그 다음에 strong, sell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strong, buy부터 총 5단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가장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strong, buy요? combustion, buy요? 땡이죠, 땡. 그걸 떠나서 어떤 의견을 떠나서 투자 의견이 올라간 거. 그래서 hold에서 buy로. 그 다음에 그냥 buy, strong buy로. 올라간 게 더 좋은 겁니다. 심지어 sell에서 중립이 올라가서 좋은 거예요. 투자 의견은 올라가는 게 좋은 겁니다.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거 안 좋습니다. 그죠? 그렇게만 일단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좀 입에 붙어요. 그러니까 뭐 아웃풋폼 뭐야? 오버래쉬 뭐야? 헷갈리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이 한국말을 풀었을 때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아, 오버래쉬 주식을 매수하라는 뜻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립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 이퀄 웨이, 언더폼 같은 말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아요. 달리 얘기하는 것 뿐이죠. 달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사! 라든지 관심을 가져. 비중을 늘려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은 매수 의견을 보시면 좋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 브리핑 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돈 받는 사이트는 못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료 사이트인데 브리핑 닷컴, 칼헨다에 가시면 업, 다운이 있습니다. 메뉴에. 그게 바로 뭐냐면 업그레이드, 다운 그레이드. 제가 표시해놨죠. 위치 잘 보세요. 칼헨다. 그 다음에 물론 여기가 언인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좀 돋보이는 컨텐츠가 업그레이드, 다운 그레이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한번 실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에어비앤비 볼까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두 번째 줄 있잖아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심벌은요. 브로커에서 펌이 뭐냐. 회사 브로커 회사 지금 현재 이 의견을 제시하는 회사죠. 루프 캐피탈 루프 캐피탈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액션을 액션이 뭐냐면 어떻게 의견을 발표했냐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했죠. 업그레이드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냐. 레이팅 체인지가 뭐냐면 홀드에서 바이로 그렇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타겟은 뭐냐. 오프 주가 150에서 240을 올렸죠. 좋은 거잖아요. 호재죠. 호재. 좋은 거죠. 이런 게 바로 투자액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업그레이드한 종목입니다. 그럼 주가를 올라가겠죠. 물론 루프 캐피탈에서 얘기한 것처럼 240달러 갈지는 안 갈지도 모르지만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올라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는 호재가 되는 거겠죠.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쭉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 또 하나 이렇게 이걸 발표합니다. 물론 여기는 유료가 대부분 유료 자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회원가입을 하고 돈을 내셔야 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업그레이드의 다운그레이드를 공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쭉 긁어다가 붙이고 보시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을 시켜놔 제가 얘기했죠. 꼭 저장을 시켜놓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사이트를 잊어버려요. 금방 꼭 저장을 시켜놓으시고 꼭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쭉 나오죠. 업그레이드도 쭉 나오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봤더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아메리카 에어라인스가 심볼이 AAL이고 도이치뱅크에서 홀드에서 바이로 의견을 바꿨고요. 우프 주가를 23달러까지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왜 두 가지를 알려드리냐면 이것도 모든 걸 다 다 담지는 못해요. 미국의 모든 기업에 업그레이드 담는 걸 담는다? 그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안 되거든요. 어떤 건 이만큼만 나오고 어떤 건 이만큼만 나오고 다 달라요. 일단 몇 가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비앤비도 있지만 어메리카 에어라인도 보이고 알래스케어라도 보이고 사실 이게 좀 종목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항공제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투자금을 올리는 모습들을 이 사이트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월스전화를 가시면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커버리지 이니시에이티드 커버리지 이승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리지 리트리티드 그 다음에 프라이스 타겟 체인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다양하죠. 근데 첫 번째 업그레이드 뭐냐면 투자금을 올린 거 다음그레이드는 투자금을 내린 거 커버리지 이니시에이티드는 뭐냐면 이거는 의견을 게시한 겁니다. 의견을 게시한 거죠. 의견을 오늘 처음 애플에 대한 의견을 게시한 거 처음에 이걸 내놓을 때 내놓을 때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니시에이티드가 많이 나오면 무조건 처음에 의견이 나온 거구나 라고 보시면 좋아요. 커버리지 의견 게시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버리지 리즈드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약간은 중간에 변경한 거 변경한 거 다시 한 번 게시해서 제기한 거죠. 다시 한 번 의견을 바꾼 거예요. 변경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커버리지 리트레이티드 그 다음에 프라이스 타겟 체인지는 뭐 의견이 변화가 있다든지 목표 주가에 변화가 있으면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딱딱딱 다섯 개가 나옵니다.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투자하격 상향 소식을 이용한 매매 방법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투자하격 상향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과거치하고 현재까지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한 번 보시면 좋아요. 예시를 한 번 보면서 같이 한 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하격 미 목표 주가의 소식은 상향 소식이죠. 아 잘못 나왔습니다. 투자하격 미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은 제가 달리 치다 보니까 문구가 빠졌네요. 상향 소식은 매수의 기회다. 반대로 하향 종목은 당분간 매수 금지한다. 당연하겠죠. 이건 보시게 되면 그 재작년 재작년 스냅이 2월 10일 날 동그라미 친 첫 번째 쫑그라미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친 거 스냅 2월 10일 날 실적에 나와서 주가가 뻥 뛰었죠. 그리고 3월 12일 날 투자하격 상향 소식이 나와주면서 아웃포폼이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실제 무슨 얘기냐 매수 의견이죠. 시장 수준의 상향 의견이지만 그죠? 또 한 번 점프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2019년 모습인데 여러분들 지금 스냅의 주가가 얼마입니까? 60 몇 달러죠? 그 정도 많이 올라왔죠? 이게 불과 한 2년 만에 지금 한 6배 올라온 거예요. 이때만 샀어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얘기하면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 발표 만큼 투자액이 올라온 것도 상당히 실적의 주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무더기로 보통 종목에 무더기로 이렇게 투자액을 올릴 때가 많아요. 이것도 보시면 좋아요. 이번에 올린 건데 도이치뱅크에서 어메니크 에어라인 알라스카 에어 델타 에어라인 즉 하와인 홀딩스 제풀 에어웨이 그 다음에 사우스웨트 에어라인 스피릿 에어라인 인마티드 에어라인 모든 항공사에 다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유해서 어디로? 매수로 무포시가 다 다 제시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대로 보면서 항공주에 대한 도이치뱅크의 생각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구나 역시 백신을 많이 맞더니 여행에 대한 약간 그런 기대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 어제 어제 나왔죠. 어제인데 오늘 날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오늘 며칠입니까? 25일입니까? 23일이랍니다. 23일을 녹화하고 있는데 23일 날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일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한 종목도 하지만 업종 전체에 투자금을 올릴 때가 있더라.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앞서서 브리핑 닷컴하고 다 달라요. 월세 전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같이 보셔야지만 이게 나온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